민주당이 방송장악사업법을 기어이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방송개혁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한 정치입니다.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야당으로 전락하고 나서 방송개혁법이라고 하며 이름을 붙여서 노형방송으로 장악된 기득권을 지키려고 혈안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도, 검소완박 등 이름만 그를 뜻하게 붙여서 개혁이법으로 포장을 해 국민을 속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로남불과 페리부동의 극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자마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문정권과 방송노조가 김장겸 고대영 사장을 내쫓았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사진 퇴진을 위해 벌였던 불법 행위들, 심지어 학교와 교회,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했던 기록과 화면들을 참고하고 방송법을 운운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려 우리당을 향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독재자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방송위원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는 독재를 했다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대 대표님,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반성인의 양심이라도 갖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 절차를 밟아도 탄핵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하는 날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청문회와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다수당의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허무는 정치적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가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탄핵과 특검이라는 두 단어를 빼면 정치가 아예 없습니다. 탄핵과 특검의 전용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탄핵과 특검을 빼면 민주당 생존 못합니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당이 저지르는 정치 범죄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